베트남인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열두 시간 내내 웃고 있었고 우린 뭐가 그렇게 뭐가 그리 슬픈지 열두 시간 내내 울고 있었지 참 이상하지 이제 슬플 때 그때야 웃음이 나는걸 참 이상하지 행복을 위하여 불행을 겪는다는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참 이상하지 이제 슬플 때 그때야 웃음이 나는걸 참 이상하지 행복을 위하여 불행을 겪는다는게 참 이상하지 참 이상하지 행복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앞을 닿는게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아무 잉 exempel 애금도 encountered 바람이 오늘도 조금 밝이 laut 감사합니다.